대웅이네요. 매수가 27000원이고요. 비중이 10%다. 홀딩이고요. 좀 더 가져가 봐도 되고 늘려도 되지 않을까요? 조금 이런 기업들은 좀 호흡을 들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좀 길게 보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호흡을 조금 길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요. 바이오 쪽도 얘기 드렸었고 대웅제약 쪽에 대한 내용성도 나쁜 내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항은 한 24000원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부근으로 가격을 좀 낮춰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. 한 10%의 여력이 되신다라면 조금 비중을 좀 추가 매수해서 가격당가 좀 낮춰 놓고요. 시기는 2월 중순 이후로 조금 넘어가서요. 2월 말쯤부터 해서 3월부터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추가 매수 가능하고 단가 좀 낮추시고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